바낙스에서 저희 직영 네이버 스토어를 개설을 했습니다. 베스트 세트 오늘 3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사실 어렵고 해서 저희가 소비자분들에게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본사의 괜찮은 제품들만 선별을 해서 저희가 활인 판매를, 특별 활인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헤비커버 세트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비커버, 펀칭, 프로그 등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거기에 이제 적합한 저희가 세트 상품을 기획해 봤습니다. 로드는 에스파다, 에스파다 나노, 저희 베스트 낚시대의 제외 하이엔드급 모델이죠. 에스파다 나노 C-761 XF-E 로드입니다. 이 로드는 바트블리 타입이고 바트블리 타입이라서 원피스의 장점, 그리고 투피스의 장점을 두 가지 다 합해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피트 6인치라는 길이로 워킹, 혹은 포팅에서도 충분한 비거리를 보여줄 수 있어서 상당히 사랑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로드 역시 토르자이트 가이드를 이용하여서 사실 토르자이트 가이드가 현재도 그렇지만 제조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데 이제 루어를 걸 수 있는 루어를 걸 수 있는 루어 거리를 뒤쪽에 적용을 해놔서 실제 저희가 무거운 체비들을 하드베이트나 아니면 펀칭을 위해서 무거운 텍사스 싱커를 이렇게 체결을 해놓아도 이쪽에 걸기만 해주시면 아주 정리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릴입니다. 릴은 아폴로 티탄 리미티드고요. 7점대 모델입니다. 7점대라서 이제 버징이나 아니면 펀칭, 고기업이를 요하는 그런 낚시에서 상당히 적합할 것으로 보여서 이 에스파다 나노와 짝꿍을 지어봤습니다. 색상을 보면 실제로 무광 레인보우 컬러를 적용해서 다방면에서 봐도 상당히 예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카본 핸들을 적용해서 무게감은 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외관적으로 볼 때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고요. 노브 역시 이제 티탄이라는 내용에 걸맞게 레인보우 톤의 예쁜 그런 파지감 좋은 노브를 적용하여서 필드에 가서도 아마 눈에 제일 돋보이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랑스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서 오픈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헤비커퍼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 설명란을 보시면 저희 제품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낚시 브랜드 바낚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